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람의 그 도음복은 이런 특성을 지닐 때 더욱 강해지고 또 도음복이 막히질 않는다고 합니다. 어떤 것들이 여기에 그 해당이 되는지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세계 그 최고의 또 갑부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부나 또 자선에 있어서도 아주 최고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상기하면 좋을 것입니다. 우선 그 친절의 덕목 이런 특성 꼭 필요합니다. 친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주위에서도 보면 불친절하고 또 불평을 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요. 그런 사람들 늘 그 돈 부족에 시달리더라고요. 친절은 그 도음복 혈관의 그 윤활류로 보시면 됩니다. 선한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 시작이 친절이라고도 합니다. 또 동양의 그 주역에 또 적혀있는 그런 내용도 있죠. 도음복 터지는 그 비결에도 우리가 그 적선을 하라고 또 큼지막하게 그 써있는 걸 보면 친절도 어떻게 보면 그 정서적인 또 적선인 셈이죠. 또한 그 사람이 그 인상학을 그 연구한 그 학자의 논문 발표에 따르면 친절한 사람의 그 인상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인상과는 또 확연히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. 다르다는 거죠. 또 이것도 그 빠질 수 없겠죠. 잘 공감하는 사람이 도음복 있게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공감지수가 높을수록 또 사람이 그 직관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. 직관이 그 우수한 사람일수록 또 성공에 대한 그 확신 또 성취가 높다고 합니다. 결국 공감능력은 그 직관을 발달시키고 발달된 그 직관은 하는 일을 또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. 돈복을 굳이 그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공감능력이 현저히 그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그 사이코패스라고도 하죠.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이 공감지수라는 것은 사람답게 그 살기 위한 꼭 필요한 그 특성일 수도 있죠. 그 다음은 그 관대함입니다. 물론 그 타인에 대한 그 관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.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. 누구나 그 결점을 안고 삽니다. 관대함은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또 그 사람의 그 넓은 그 포용력 그리고 이해력을 의미합니다. 마음 그 씀씀이가 그 인색하지 않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. 이런 그 관대함은 인간관계의 그 폭을 또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책이 됩니다. 우리가 지닌 그 이런 특성들은 고정된 값은 아닙니다. 얼마든지 그 우리의 의지나 또 태도로 높게 그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인 셈이죠. 여러분들께서 또 이 세 가지 그 특성을 갖고 살고 계시다면 그런 분은 그 삶을 그 후회 없이 사실 것이고요. 큰 그 돈복도 또 손에 주게 됩니다.